아이구分享 언니, 나 왔어 너 왔어? 언니는 울엄마보다 어른 같다 울엄마는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져도 암탓해 우리 엄마 미용실력 진짜 후지거든 손님들이 머리 망쳐서 따지면 울엄마는 더 난리죠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걸 왜 네 탓하냐 저번에는 자는데 분명히 엄마가 방금 갔거든 완전 냄새가 지독한 거 근데 내 엉덩이 때리면서 가족이 똥 싸라고 그랬다니까 내가 엄마 행본 것도 비밀이야